함몰를두 교정수술은 함몰를두 교정수술은 극소적인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만 마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취를 좀 잘해야죠 치과에서 마취해보셨어요? 아프잖아요 좀 근데 저희는 치과에서 쓰는 약을 희석해서 써요 그러니까 통증이 좀 덜해요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넓은 부위를 수술하려면 마취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취제 자체가 아프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함몰를두는 딱 거기잖아요 거기만 마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신마취는 필요없죠 뿜마취해가지고 한쪽당 5분이면 끝나는데 꿰매지도 않고 다시 오실 필요없어요 다시 오시면은 재발했나? 그래서 제가 가득이 쳐나가죠